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꽃게를 먹습니다 쥬앤탕 오징어 너무 맛있다 오징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마요네즈 소시지 아삭아삭 콜라 너무 맛있다 쫄깃쫄깃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맛있다 뼈에 있는 뼈는 없네요 그 뼈는 뼈에 있는 뼈가 느껴져요 뼈는 뼈가 너무 좋아요 뼈는 뼈는 뼈가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